오케이 자 여러분 굉장히 귀한 차입니다 이게 라운드에 좀 실력이 넘었거든요 착한 몬스터 해컷밧데리 해컷밧데리라고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배터리죠 해컷밧데리 770백에다가 차가 아주 상태가 나쁘지 않고 이런거면 아주 굴리기 딱 좋은 얘기네요 혹시 sd 80 WD 사과가 부렸나요? 아 그거 별로 안좋아요 나도 sd 80 이라고 했거든요 스프레이 따른것이 있는거있어요 근데 윌리가 여러분들 윌리가 안되는 이유가 왜냐면 윌리가 센터있죠 센터 얘는 센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센터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윌리 안되게 차를 구정해놨어요 스릴리프에요 스릴리프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몬스터 착한 몬스터 여러분들 아주 멋진 제품입니다 진짜로 끝내주는 차에요 역사적인 차죠 다시 살려달리니까 너무 좋네요 오케이 착한 몬스터입니다 착한 몬스터 아 좋다 오케이 다 옵션도 메탈도 있구요 이게 다 메탈 로드 옵션이 메탈 로드 있어요 이거에요 자 이야 소사도 되게 튼튼하구요 아 진짜 좋아요 주행속도 되게 좋고 엄청난 차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는데 차가 중간에 이제 이 공장이 좀 말을 좀 잘 안되시죠 공장이 조금 말이 안들어서 그렇지 차는 되게 천차입니다 계속 이 차가 이걸로 회사 공장에 돈을 벌어서 다른 차를 점점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안 만들고 말더라구요 너무 아쉬워 아쉬워 ACME ACME 레이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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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